네, 시사 전망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회 김동연 이사장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주도의 큰 인사 두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기 때문에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난 11일에 제주 4.3평화재단 첫 상근 이사장의 김종민 4.3중앙위원회 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4.3평화재단의 이사장 임명권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그 문제부터 얘기해보죠. 당시 재단 관련 조례 개정에 반대 목소리도 내신 바가 있었고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김종민 이사장의 첫 상근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랫동안 4.3 관련해서 취재를 했었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국가차원의 첫 보고서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공인과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4.3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변호사님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김종민 이사장님하고 인연을 맺은 게 제가 대학교 1학년이니 1990년에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나이가 다 티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김종민 이사장님은 새로 이사장을 맡을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이라는 것에선 진짜 누구보다도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번 상근 이사장직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우려를 여러 번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첫 일성으로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이냐가 4.3평화재단의 독립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우려했던 그러한 독립성과 관련된 우려가 현실화가 되는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척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긴 한데 사실 오영훈 지사가 그런 여러 비난들을 감수하면서도 상근직으로 바꾼 이유가 있잖아요. 책임 경영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재단과 관련된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는데 김종민 위원을 첫 번째 상근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4.3에 관련한 전문가이고 지사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조례 개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출입지 없이 20년 또 4.3이라고 하는 한 공문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심지어 굳은 분이셔서 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과제가 만만치 않죠.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측면이 두 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4.3 평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우리 도우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오영훈 지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임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에 문제제의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면서 또 4.3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사장을 임명했다는 것. 여기서도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조례 개정 과정에서 촉발된 갈등과 논란 문제. 이 부분도 이제 이사장으로서의 해결에 몫이 좀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잘 할 거라고 두 분 보십니까?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제 유족히 일부 분들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들이 소위 말하면 같이 함께 4.3 진상규명 운동을 했던 많은 단체나 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건 분명하고. 그게 갈등이 된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유족들이 앞장서서 진상규명 운동을 해온 측면도 있지만 또 그 다른 측면에서는 많은 민주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예술가들 활동가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4.3 재단이 좀 더 미래적인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 확보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건 대단히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대한민국에서 과거선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추장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관을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하는 파트너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사장 본인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김종민 신임 이사장님은 누가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본인이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형성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심으로 이 일을 같이 해 줄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 계획을 세울 때도 그 어떤 사람이 세운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계획들이 나올 것이고 또 실현 가능한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평화재단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의 큰 인사가 있는데 정무부지사. 사실 전임 정무부지사가 좀 불미스럽게 사임을 하면서 공석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오영훈 도지사가 정무부지사 후보로 김혜숙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을 지명을 했고 도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성 공직자가 지명된 것도 처음이고 김혜숙이라는 인물 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두 분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성의 유리천장을 깼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어요. 그 부분도 일견 타당하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제 의회 사무처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이 바로 정무부지사로 가는 케이스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정무부지사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관료로 오랫동안 지내셨기 때문에 이게 막상 정부지사되면 관료적 사고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감각도 필요하고 지금 도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도 서선없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영훈 도정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정치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마크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요? 아까 퀘스천마크에 다른 말 표현하면 갑의 입장이 을의 입장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누가 갑입니까? 뭐 굳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예를 들어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제가 몸담고 있던 그 조직이 제가 떠나온 뒤에 의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논리 개발을 훨씬 잘해요. 민원인이, 도민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직자 중에 일반적인 공무원의 입장과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정무적 지위에 있는 분의 차이는 의뢰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어야 그래야 그것을 공직사회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혜숙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채워주신다면 첫 여성 정무부지사로서 또 공직자에서 바로 올라오신 몇 안 되는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이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전임 정무부지사 때 도의회와의 관계가 도의원 출신에도 싹 좋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고려된 인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의회 사무처장 하다가 바로 직전까지 지금 도의회에서의 다양한 이해 관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는 결국은 정치라는 게 결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우선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목표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아무래도 직전의회 사무소처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가 좀 역전되긴 했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들을 할 때 본인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경험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소통의 창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마 사무처장 하시면서 옆에서 많이 보아 오셨을 테니 백문이 부려일견 본 게 훨씬 많은 걸 느끼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역할 잘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걱정은 있으나 한번 기대는 해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예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인사청문을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인사청문들 보면 쉽게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서 험난할까요? 무난하겠죠. 왜냐하면 직전의회 사무소처장이기 때문에 선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지 않을까요? 발이 이렇게 다 가꾸러난가요? 부산일변호사가 정부의사를 만약에 내정이 됐다고 한다면 선고 질문이 많겠지만 정치인 출신이라? 저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난함의 배경에는 전직 정무부 지사님이 갑자기 낙마를 하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우리 제주 사회가 빨리 봉합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원님들도 생각하실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제주민회총회 김동연 예사장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